하우스가 나설만한 곳이어야 할 겁니다. 이만하면 순환이죠. 바람도 딱 좋네. 직접 알겠군요. 저놈을 추적해! 조금은 부족한 거라고 합니다. 자, 맞서보죠. 우리들에게 입사파도 별것도 아니잖아요. 전 찍었네. 이미 도대했다. 비뚤어졌구려. 저 부패처럼 흔들리는 의미예요. 제길 사냥감이겠네요. 가서 끝장내죠. 총원 불격! 총원 불격! 합격자. 총원 불격! 총원 불격! 총원 불격! 정국 총원 kommer 들어갔죠. 장화! 무지하니까 걸작을 자아냈나 마에스트로님이 어떤 평가를 내려주실지 흥분히 가시지 않는구려 흥분히 가시지 않는다 아... 아니... 그... 나라야끼죠 합격장 아... 아멘